외계인들이 멕시코시티 하늘에 나타난 비행물체 같은 걸 타고 지구에 도착할까? 우리가 우주 한구석에서 보내온 희미한 신호를 포착하게 될까? 아니면 우리가 너무 늦게 움직여서 고대 외계 문명의 자네만 발견하게 될까? 오늘 이 시간엔 외계와의 만남에 대해 알아보자. 지구와 1억 4,959만 킬로미터나 떨어져 있지만 태양은 지구 생명체의 에너지원이다. 태양열이 없었다면 지구는 텅 빈 우주 공간을 조용히 떠다니는 생명없는 바윗덩어리에 불과했을 것이다. 고대인들은 태양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었다. 일식 동안 하늘이 갑자기 어두워지면 세상의 종말이라 생각했을지도 모른다. 일식이 아주 좋은 이입니다. 그걸 보면 고대인들이 뜻밖의 천문현상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알 수가 있죠. 고대인들은 일식이 뭔지도 몰랐습니다. 달이 태양 앞을 가리는 거라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태양이 사악한 신에게 잡아먹힌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식이 일어나면 두려움에 떨었죠. 과학의 발달로 미신도 많이 사라졌다. 1540년, 폴란드 천문학자 니콜라스 코페르니쿠스가 혁신적인 이론을 내놓았다. 지구가 아니라 태양이 태양계의 중심이라는 이론이었다. 1600년대 초 갈릴레인은 새로운 과학의 기적, 망원경을 개발해서 코페르니쿠스의 이론이 사실이었음을 입증했다. 지금은 태양과 달 그리고 지구에 대해 많은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에 일식은 공포의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흥미거리로 변했다. 1991년 7월 11일, 맥시오시티 시민들이 거리로 몰려나온 이유도 20세기의 가장 긴 일식을 보기 위해서였다. 시민들이 망원경과 비디오카메라까지 동원해서 하늘을 쳐다보고 있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오후 1시 25분이 되자 하늘이 어두워지고 기온도 뚝 떨어졌다. 그런데도 멕시코시티 하늘의 이상한 물체는 여전히 떠 있었다. 시사 프로그램의 프로듀서였던 하이미 모사는 방송에 쓸 UFO 비디오를 찍었다. UFO들은 같은 시간에 세 군데 도시에서 비디오에 찍혔다. 테이프들은 곧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비평가들은 카메라에 찍힌 UFO가 개기일식 동안에 보이는 금성같은 행성에 지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1991년 7월 말, 모사는 방송에 나와 더 많은 UFO 비디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의 시청자들은 러스 비엘란테스 델 시에로, 즉 하늘 관측자들이란 모임을 결성했다. 멕시코 전역에 수십 개의 관측자 그룹이 생겼습니다. 덕분에 우린 멕시코 하늘을 아주 효율적으로 관측할 수 있었죠. 멕시코였으면 적어도 8천에서 만 개 정도의 비디오 테이프가 모였습니다. 사상 최고였죠. 물론 전부 다 UFO는 아니었습니다. 기상 관측용 기구도 있었죠. 비행기도 있었고요. 하지만 대다수가 아마 10에서 15% 정도가 진짜로 신비한 비행 물체였습니다. 설명하기 힘든 물체였습니다. 이 비디오에 찍힐 물체는 상공을 맴돌고 뒤로도 움직인다. 세나 항공기 혹은 기상 관측용 기구가 일반적으로 보여지는 움직임과는 다르다. 1993년 9월 16일, 멕시코 독립기념일. 헬리콥터 편대가 비행하는 것처럼 보이는 반짝이는 은빛 물체들이 멕시코 수도 상공의 편대를 이루고 나타났다. 몇 건의 UFO 목격담이 멕시코 시티에서 80km 떨어져 있는 활화산. 포포카테프틀 근처에서 보고됐다. 멕시코 정부는 폭발 상황을 지켜보기 위해서 화산에 카메라를 장착해놓고 있었다. 1999년 6월, 카메라가 UFO의 사진을 찍었다. 멕시코 비디오 중에는 상공을 맴돌은 여러 대의 비행 물체를 찍은 것도 있다. 현대 대형이 1952년 7월에 미국에서 촬영된 것과 비슷해 보인다. 그러나 과학적 비교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증거물로 보이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만 아직 분석 과정을 거치지 못했습니다. 비디오가 진짜 UFO를 찍은 건지 정체가 뭔지 혹은 속임수는 아닌지 행성이나 항공기를 찍은 건 아닌지 알아내리면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UFO 비디오에 대해서는 보다 많은 연구가 필요합니다. 지금은 멕시코 비디오 중에 설명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것들이 몇 개 있지만 곧 그들이 비행접시라는 걸 질명할 수 있을 겁니다. 뭔지 모른다와 외계의 우주선이야라는 말은 다릅니다. 섣불리 결론을 내리지 않겠습니다. 그럼 안 되죠. 정체를 알 수 없는 그런 존재라 해도 전통적인 설명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멕시코의 UFO 목격담 중에서 이 비디오처럼 큰 반향을 불러일으킨 것은 거의 없다. 이 테잎은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찍은 것으로 역사상 목격자가 가장 많은 UFO 목격사건일 것이다. 1994년 1월 1일 멕시코 시티 전체가 움직임을 멈췄습니다. 정말 그랬어요. 차를 타고 가던 사람들도 차를 세우고 하늘을 쳐다봤습니다. 수백만 명이 UFO를 봤어요. TV에도 방송됐고 라디오에서도 방송됐습니다. 멕시코 시티 모든 신문도 그 일을 대서특비를 했고요. 굉장한 일이었죠. 그건 멕시코에 비행물체들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사건이었어요. 멕시코인들이 놀란 건 다른 나라 사람들은 아무도 멕시코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몰랐다는 사실입니다. 1991년부터 계속되어온 UFO 목격 열기는 수많은 UFO 비디오 테이프의 등장과 제이미 모산 같은 기자들 때문에 더욱더 유명해졌다. 1991년에 그 문제를 생각했었습니다. 제가 정말 그 일을 원하는지 UFO 같은 시끄러운 문제에 개입하고 싶은지 말입니다. 하지만 진실은 진실입니다. 진실은 추구하면 찾을 수 있습니다. 위험 따위 문제가 아니에요. 저널리스트로서 사상 최고의 특종을 터뜨리고 싶었습니다. UFO가 바로 그 특종이죠. 위험하긴 해도 특종을 잡으려면 용감해져야 합니다. 그 많은 가치가 있거든요. 가치 말이에요. 하지만 멕시코의 UFO가 오래전부터 존재해온 지질학적 힘의 산물이라고 주장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UFO는 수십 년 동안 지구인들과 순발을 꼭지를 해왔다. 21세기의 문이 활짝 열렸는데도 UFO가 어디서 왔는지 그들이 원하는 게 뭔지 증명해낸 사람은 아무도 없다. 동굴벽화나 성서 그리고 르네상스 시대 그림을 있는 그대로 인정한다고 해도 수천 년 동안 확실하게 증명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런데 몇몇 연구원들이 UFO의 존재를 설명할 새로운 이론을 제시했다. 간단하게 말해서 UFO는 우주에서 온 물체가 아니라 우리 지구의 중심부에서 상성된 빛의 스펙트럼이라는 것이다. 지구는 하나의 거대한 실험단지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힘들이 서로 영향을 미치고 있죠. 하지만 우리는 아직까지 지구에 대해서 모르는 게 많습니다. 지구는 빛을 만들어냅니다. 빛의 쇼를 연출하죠. 빛들은 인류보다 오래됐을 겁니다. 빛들도 우리 지구의 일부죠. 자연의 기적 중에는 지진 발광 현상과 구전이 있다. 과학자들은 진동 전후 땅 속에서 분출된 가세가 갑자기 대기 중에서 점화되어 불꽃을 일으킬 때 지진 시에 발광 현상이 일어난다고 믿고 있다. 공모양의 번개 구전은 눈에 보일 뿐 아니라 대기와 지표면을 따라 움직일 수도 있는 정전기의 축적물이다. 그러나 UFO를 연구해온 사람들은 그 같은 자연현상으로는 소수의 UFO 목격 사건만 설명할 수 있을 뿐이라고 말한다. 오래전부터 보고되어온 수십만 건의 UFO 목격 사건의 종류를 살펴보면 그 중에는 물론 합당한 조건과 합당한 장소 합당한 시간에 들어맞아 설명이 가능한 사건들도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목격 사건의 대부분은 그런 조건에 맞지 않아요. 논쟁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다른 종류의 자연현상이 UFO로 오인되고 있다는 말이 나왔다. 지구의 반사광이라 불리는 현상이다. 지구의 반사광은 특성 면에서 좀 다릅니다. 지진 발광 현상과 구전보다는 오래 지속되죠. 그리고 계곡이나 산 같은 특정한 지역에서 자주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서 중국의 오타샨산과 오마이산에는 지구의 반사광이 일어나기 때문에 세워진 절들도 있습니다. 그 절들을 지은 사람들은 반사광을 불법의 발현이라고 생각했었죠. 하지만 그 반사광은 그 지역에서 수백 년 동안이나 목격되어 온 겁니다. 그렇지만 지구의 반사광이 어떻게 생성되는지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여러 이론을 실험해 봤는데 가장 강력한 주장 중 하나는 판을 이루어 움직이고 있는 지각의 표층 때문이라는 겁니다. 지진 자체는 아니더라도 지진 때문일 수도 있죠. 지각의 표층 때문에 힘의 장이 생성되고 그 때문에 우리가 아직은 잘 이해를 못하고 있지만 플라즈마가 만들어지는 거죠. 자연현상 지지자들은 전리기체인 플라즈마가 그동안 널리 알려진 UFO 목격당 대부분을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보죠. 캐스케이드 산맥을 날았던 케네스 아놀드의 경우를 생각해보면 그는 발광체 9개를 봤습니다. 당시 캐스케이드 산맥은 구조지질학적으로 불안정한 곳이었습니다. 당시 기록을 보면 최대 규모의 지진이 일어났다고 적혀 있어요. 1949년 4월 4일 워싱턴주 시애틀에 큰 지진이 일어났다. 하지만 그 지진은 케네스 아놀드가 비행체를 본 지 18달 후에 일어났다. 두 사건이 관련이 있을까? 그럴 듯하네요. 지진 때문에 발광현상이 일어났다고요? 네. 사람들은 비행접시 주위에서 발광현상을 목격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둘은 인과관계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지구의 반사광 이론에 의하면 대규모의 플라즈마가 UFO와 비슷하게 보이는 것도 사실이다. 플라즈마에 대해 재미있는 사실은 밤에 빛을 발한다는 겁니다. 밤하늘에서 빛이 나죠. 그런데 낮에는 그냥 빛을 반사해서 금속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빛을 반사하고 금속처럼 보인다고 해서 플라즈마와 UFO를 동일시할 수 있을까? 모든 걸 자연현상이라고 한다면 그 특별한 능력은 다 뭐죠? 하늘을 맴돌고 급강화했다가 다음 순간 급상승해서 지하에서 사라집니다. 그런 건 우리가 모르는 기술입니다. 절대로 자연현상이 아니에요. 우리가 모르는 아주 이상한 물체입니다. 지구의 반사광 플라즈마 같은 자연현상들이 UFO로 오인받기 위해서는 아주 특별한 능력을 보였어야 했을 것이다. 1980년에 벤트워터스 공군기지에서 일어난 목격사건이나 1967년에 캐나다 어촌 세강 사건이 좋은 예다. 플라즈마도 물위에 착륙할 수 있고 물속에서 목격된 적도 있습니다. 처음부터 땅속에 있었던 것처럼 땅에서 솟아오르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어떤 건 땅 위에 있고 어떤 건 언덕 너머로 사라졌다가 다시 나타나서 땅으로 내려오기도 합니다. 자연현상 지지자들에 의하면 지구의 반사광이 UFO로 설명하는 최고이자 유일한 방법이다. 우리가 지구의 반사광과 그에 관련된 현상에 대해 전부 다 안다면 양자 물리학이나 그리고 플라즈마 물리학은 비약적인 발전을 할 겁니다. 아마도 단숨에 10년 정도는 쉽게 건너뛸 수 있을 거예요. UFO 연구원들은 자신들이 본 것을 플라즈마나 지구의 반사광이라 설명하기는 역부족이라고 말한다. 지구의 반사광이나 플라즈마 혹은 구전이나 다른 자연현상의 특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움직이고 어떤 색깔이고 크기는 어떻게 되죠? 지상에 착륙했던 비행접시는 지름이 3미터에서 9미터는 됩니다. 하지만 플라즈마는 보통 이 정도밖에 안 돼요. 양쪽의 특성을 주의 깊게 살펴보는 게 중요합니다. 서로를 관련시켜 설명하려면 모든 게 일치해야 되니까요. 놀랄 일은 아니지만 멕시코시티 UF 목격담 열기 역시 똑같은 논쟁에 휘발려왔다. 포포카 테프들 화산 근처에서 이상한 빛들이 여러 개 나타났다. 그리고 이상한 빛들이 목격되기 시작한 그 순간에 오랜 세월 잠들어있던 화산이 갑자기 활동을 시작했다. 1999년 8월에 멕시코를 탐사 여행하는 동안 포올 두베르는 화산에서 80km 떨어져 있는 고대도시 테우티와카를 방문하고 두 사건의 연관성을 유추해냈다. 이곳은 구조지질학적인 면에서 보면 아주 활동적이고 불안정합니다. 우리가 알아낸 바로는 지구의 반사광은 구조지질학적인 활동이 왕성한 곳에서 자주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곳이 지구 반사광 발생의 최적지라고 할 수 있죠. 그 점도 멕시코 UFO 열기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요소들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UFO가 진짜 존재하는지 우주 어딘가에 생명체가 존재하는지에 대한 의문은 지구상에서는 영원히 풀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방법이 아주 없는 건 아니다. 로켓을 쏘아올려 우리 대신 포기하면 되는 것이다. 고대에는 비록 전기의 축복을 받진 못했지만 그 대신에 한 가지 특별한 보상이 있었다. 하늘이 반짝이는 별들로 가득 차 있었던 것이다. 초기 천문학자들은 소수의 전체가 항성의 느리고 규칙적인 자전에 얽매이지 않고 하늘에서 자유롭게 돌아다닌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리스인들은 그들을 반낭자라는 뜻으로 행성이라 불렀다. 현대에 들어 인류가 UFO와 외계 문명에 대해서 의문을 품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의 관심을 한몸에 모은 행성이 바로 화성이었다. 정말 비행접시가 존재한다면 붉은 행성 화성에서 왔을 거라고 사람들은 생각했다. 그런 생각의 바탕이 된 것이 1877년에 천문학자 지오반리 씨아파릴리의 관측이었다. 그는 화성의 극지방 만년설과 연결된 카날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카날리란 이탈리아어로 수로라는 뜻이다. 그런데 그것들이 자연수로가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로월이라는 미국 천문학자는 그 수로들이 외계 문명에 의해서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수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화성을 광범위하게 연구해서 그런 구조물을 만든 화성의 문명에 대해 책도 여러 권 썼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화성인들과 교신하는 법에 대해 생각하게 됐습니다. 화성인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사람들의 믿음은 1938년 10월 라디오 앞에 모여 앉은 3200만 지구인을 엄청난 공포로 몰아넣었다. 우리의 댄스 뮤직 프로그램을 전해드립니다. 수백만 명이 H.G. 웰스의 라디오 드라마를 진짜라고 믿었다. 화성인의 공격을 다룬 드라마 세계의 전쟁은 전세계로 공포로 몰아넣었다. 드라마 연출자 오슨 웰즈는 자기 작품이 어떤 결과를 낳을지 예상하지 못했다. 사람들이 화성 이야기에 매료되어 있는 동안 로버트 고다드라는 미국 화학자는 화성으로 가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었다. 고다드는 지상으로부터 높은 대기권으로 로켓을 쏘아올리는 독창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생각은 미국 과학자들 사이에서는 말도 안 되는 얘기로 무시당했죠. 그런데 독일에 그의 팬들이 있었습니다. 워너폰 브라운 같은 사람이 그의 연구서를 읽고 독일에서 그의 디자인을 연구해 개발하려는 계획을 세웠죠. 그게 바로 2차 대전 동안 미국과 소련 우주계의 회계 조상이라 할 수 있는 V-2 로켓 개발로 이어졌던 겁니다. 1975년 미국의 바이킹 우주선이 발사되면서 화성 탐사라는 인류의 오랜 꿈이 드디어 실현됐다. 그리고 착륙선이라 알려진 차량이 1976년 7월 20일에 화성 표면에 착륙했다. 바이킹 우는 화성 표면에도 지구의 달 표면처럼 운석 구덩이가 많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아주 오래전에 화성에도 생명체가 존재했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증거도 발견됐다. 개인적으로는 화성에도 초기엔 상당량의 대기가 있었고 표면에는 물도 있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 물이 우리가 보는 강의 수로와 계곡을 이뤘겠죠. 모두 굉장히 오래되지만요. 아마 30억 년 이상은 됐을 겁니다. 그래서 화성의 고대의 기후 상황이 생명체의 진화 측면에서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러니까 화성의 생명체가 존재했었다는 걸 이성적인 차원에서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과거에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었다면 앞으로도 가능하다는 걸 받아들일 필요가 있죠. 화성 생명체에 대한 논쟁은 1976년 7월 25일에 바이킹 화가 이 사진을 보내오면서 다시 한 번 뜨거워졌다. 거대한 유적처럼 보이는데 그 모양이 마치 인간의 얼굴을 보는 것 같다. 이 영상은 화성 위의 얼굴로 알려졌다. 미항공우주국은 그 얼굴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때문에 지금도 바이킹 프로젝트에 관여했던 사람들은 화성 문명의 발굴을 은폐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어느 정도의 가능성만 있었다면 분명히 세상이 공개했을 겁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사진 이상의 것만 있었다면 말이에요. 그럼 우리도 유명해졌겠죠. 우리도 고대의 화성 문명의 증거를 찾았다고 알리고 싶었습니다. 누구나 그럴 거예요. 사실 뭔가 발견하긴 했었죠. 대원들이 착륙선 근처 표면에서 표석 하나를 보고 있었는데 표석에 우리 대원 이름 이니셜이 써있는 것 같았어요. 표석은 착륙선에서 3미터쯤 떨어져 있었죠. 미 항공우주국은 최근 10년 내에 화성 배대로 도는 동시에 표면에도 착륙할 기기를 만들고 있다. 2018년에는 화성에 우주 비행사들을 보내기 위해서다. 하지만 최근의 발견 덕분에 과학자들은 지구에서도 화성 연구를 할 수 있게 됐다. 1980년대와 90년대 동안 미 항공우주국은 남극 대륙에서 10여 개의 운석을 채취한 후 그들이 화성에서 날아온 작은 조각이라는 놀라운 발표를 했다. 물론 이상하실 겁니다. 어떻게 지구에서 발견된 돌이 화성에서 온 것일까요? 이유는 이렇습니다. 우린 바이킹호의 착륙선을 이용해서 화성 대기의 화학적 성분을 실제로 측정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돌들을 분석한 결과 화성 대기의 화학적 성분이 들어있었습니다. 지구의 대기가 아니라 화성의 대기가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화성에서 왔다는 걸 알게 된 겁니다. 과학자들은 그 돌들이 1600만 년 전 소행성이 화성 표면에 충돌했을 때 화성에서 떨어져 나온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 운석들이 지구로 날아와 만 3천 년 후에 지구에 떨어졌다는 것이다. 다른 세계에서 날아온 돌들을 모아서 분석한 후 연구원들은 몇 가지 놀라운 사실을 발표했다. 그 돌 중 하나가 몇몇 과학자들이 화성 미생물의 증거가 들어있다고 주장했던 화성 운석이었습니다. 그 주장에 대해서는 과학자들 사이에서도 말이 많았어요. 요즘은 회의적인 쪽으로 의견이 흐르고 있는 것 같지만요. 돌을 연구한 대부분의 과학자들은 현미경을 통해서 봤던 것이 생명체가 아니라 비생물학적 과정에 의해서 생성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아직도 소수의 과학자들은 화학적, 구조학적 면에서 볼 때 그들이 미생물일지도 모른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 가능성은 열려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운석들의 생물학적 물질들이 포함되어 있느냐가 아니라 사람들이 화성에 무슨 일이 일어났을 수도 있다는 걸 받아들이게 만들고 연구의 여지를 남겨놓았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목성이 얼어붙은 위성 유로파에도 생명체가 살았을지도 모른다. 1996년 갈릴레오호가 보려온 영상을 보면 유로파에 지구의 바다를 모두 합친 것보다 더 많은 물이 있는 바다가 있다는 걸 알 수 있다. 과학자들은 물이 있으면 생명도 있다고 생각한다. 바다 속에서 화산 활동이 있었을 수도 있고 그 화산 활동으로 물이 없어지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게 사실이라면 지구에서 일어나는 여러 종류의 생물학적 시스템과 비슷한 일들을 생각해 볼 수도 있죠. 이론적이긴 해도 과학자들로 하여금 유로파 같은 곳에 대해서 더 많은 걸 알고 싶어하는 욕구를 가지게 만듭니다. 결과적으로 행성 탐사 연구는 지구에만 생명체가 살고 있는 건 아니라는 사실을 부각시켰고 따라서 UFO가 존재할지도 모른다는 가정을 가능하게 만들었다. 덕분에 은하계와 우주에도 생명체가 있다고 믿는 사람들의 믿음이 한층 더 강해졌어요. UFO의 존재 가능성을 보여주는 예가 여러 개 나타났으니까요. 그래서 우주 계획이 더 중요해진 겁니다. 인간이 해온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인지도 몰라요. 머나먼 우주에서도 생명체를 발견할 수 있으리라는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로켓 기술이 먼 우주 탐사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여행 기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는 게 문제다. 보이저 2호는 인류가 만든 가장 빠른 우주선이지만 태양계 외곽까지 거리의 절반에 불과한 천항선까지 가는 데 9년이나 걸렸다. 생명체를 발견할 수 있는 항선까지 가려면 보이저 호라도 10만 년이란 긴 세월이 걸릴 것이다. 그런 현실에 맞서서 과학이 외계 문명에 도달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찾아냈다. 우주 공간을 향해 고감도의 무선 안테나를 설치해서 외계 문명과 교신하게 되길 기다리는 것이다. 우주비행사들의 용감한 도전과 과학자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주여행에 성공하기까지는 한계가 있는 것 같다. UFO의 고향이라 불릴만한 것을 찾으려 한다면 아마도 지금까지 로켓을 타고 갈 수는 없을 것이다. 머나먼 우주를 탐사하기 위해서 연구원들은 지금 100년 전만 해도 생각지도 못했던 첨단 기술인 무선 교신의 눈길을 돌리고 있다. 구글리엘모 마르콘이라는 이탈리아 과학자가 어떤 영감이 떠올라 전기 부품을 조립했다. 그런 다음 공기 중으로 1.6km 정도 신호를 보냈다. 마르콘니는 자신의 발명품을 계량해서 1901년 태서양을 건너 최초의 라디오 방송을 전송할 수 있었다. 크리스토퍼 콜롬버스는 보내는 데 석 달이 걸린 메시지를 눈 깜짝할 사이에 보낼 수 있게 된 것이다. 몇십 년도 안 돼 라디오는 일상생활의 중심이 됐다. 스포츠, 정치, 오락, 그리고 상업 분야에도 큰 혁명이 일어났다. 모두 공기 중으로 마술처럼 여행하는 소리와 음악 덕이었다. 그리고 머지않아서 모험적인 기술자들은 행성 간의 교신 쪽으로 눈길을 돌렸다. 사람들은 화성인 이에게 귀를 기울이게 되면서 화성인이 우리한테 신호를 보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마르콘니 같은 사람들은 화성으로부터 신호를 받았다고 발표했었죠. 우리는 그게 잘못된 건지도 모른다는 걸 압니다. 그 사람들에겐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외계 신호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었으니까요. 이건 휘파람 부는 사람이라고 불리는 신호인데 번개가 만드는 작품입니다. 번개가 지구 대개 때문에 형태가 바뀌어서 휘파람처럼 들리는 이상한 신호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렇게요. 인공신호처럼 들리지만 아닙니다. 지금도 은하계 우주 간의 교신을 엿드는 작업은 계속되고 있지만 훨씬 더 강력한 수신기가 필요하다. 이것은 전파 망원경으로 태양계 밖에서 오는 희미한 신호를 찾아서 우주 공간을 향하고 있다. 어떤 물리학자들은 전파 망원경으로 다른 행성의 지능적인 생명체와 교신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한다. 메사츠 세체주 캔브리지에 있는 하버드 대학에는 우주의 생명체를 찾는 데 필요한 지구 최고의 검파기가 실험실에서 업데이트되고 있다. 검파기가 외계에 생명체가 있는가 하는 인류의 가장 오래된 의문을 풀어줄 것이다. 프로젝트의 팀장은 폴 호로위츠 박사다. 우린 외계에 사는 지적인 생명체가 보내는 최초의 신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떤 종류의 신호가 올지 추측해보죠. 빛으로 올까요? 무슨 빔으로 소식이 올까요? 전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파 중에서도 가장 가능성이 높은 건 극초단파고요. 무슨 신호를 보내올까요? 지금은 상상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 여기 있어야 하는 말만 담겨진 송신기만 켜져 있을지도 모른다고 믿습니다. 라디오는 지난 100여 년 동안 우리 가까이 있었다. 그러나 지난 10년 동안 컴퓨터가 세티, 즉 외계 생명체 찾기를 위해 필요한 능력을 갖추게 됐다. 최근 연구 덕에 2억 5천만 채널을 가진 전파 수신기를 만들었습니다. 채널이 2억 5천만 개란 뜻은 스캐너 같은 게 아닙니다. 다시 말해 책상 위에 인근 채널에 맞춰진 라디오가 2억 5천만 개란 뜻이죠. 아마도 지구 최고의 전파분관계일 겁니다. 특수한 칩과 회로판이 결합되어 전파망원경의 두뇌 역할을 하고 있다. 망원경의 거대한 안테나에 잡힌 신호들을 처리하게 될 것이다. 우린 연구에 25.2미터짜리 전파망원경을 쓰고 있습니다. 위성 안테나처럼 생겼지만 훨씬 더 크죠. 아주 약한 신호도 잡아서 한 군데 모을 수가 있어요. 굉장히 민감한 증폭기도 몇 대 갖고 있기 때문에 아주 약한 신호도 증폭시킬 수 있습니다. 작은 신호가 케이블을 통해서 조종실에 전달되면 그곳에 있는 여러 대의 컴퓨터가 우주의 소리를 분류해서 진흥 있는 생명체가 보낸 신호를 골라낼 것이다. 가끔씩 이상한 신호를 발견하곤 하는데 다른 문명에서 인공적으로 만든 것처럼 보이는 재미있는 신호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주파수와 하늘의 같은 지점에서 반복된 신호를 받으면 지구 표면이나 혹은 컴퓨터 안에서 무작위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는 걸 말해줍니다. 멀리 떨어져 있는 다른 문명에서 만들어진 신호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도 있죠. 문제는 그런 신호들이 반복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 주위를 끌기에는 충분하죠. 그러나 우리가 외계 문명으로부터 신호를 받을 수 있는 확률이 얼마나 될까? 우주에는 분명히 생명체가 살고 있습니다. 은하계에는 분명 다른 생명체가 살고 있어요. 저는 확신합니다. 다른 추측은 있을 수 없어요. 우주 어딘가에 발전된 생명체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은하계 어딘가에 생명체가 살고 있습니다. 행성 간에 교신이 일어나고 있을 가능성이 적어도 1%는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확실한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파를 통한 교신은 한 가지 넘을 수 없는 장애물에 부딪혔다. 과학자들이나 세티의 비판적인 사람들 모두 우리의 기술을 훨씬 능가하는 발전된 문명을 누리고 있어서 세티가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건지도 모른다고 말을 합니다. 그럴 수도 있죠. 거리가 먼 항성들 간 교신을 위해서는 어떤 특별한 통신 기술이 필요한데 우리는 앞으로 천년이 지나도 알 수 없는 그런 기술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들도 그 점을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서 박물관을 뒤져 그들이 백만 년 전 원시 시대에 장거리 통신에서 사용했던 장비를 찾아낼지도 모르죠. 그걸 찾아내서 교신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들의 선진 문명을 모르는 원시 문명과 교신하기 위해서 원시 기술을 사용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가능하다면 그들이 우리가 감지할 수 있는 원시 문명의 신호를 보내서 우리와 교신을 시도했으면 정말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언젠가 그런 시나리오가 현실화되면 우리는 외계의 생명체와 교신할 수 있게 될 수도 있다. 호로이츠 박사는 언젠가 세티가 우주에 사는 다른 지적인 생명체로부터 메시지를 받게 될 거라고 믿는다. 정말 큰 사건이 될 겁니다. 지구의 생명체가 등장해서 진화해온 40억 년을 단숨에 건너는 다리가 될 테니까요. 지구의 문명적 고립도 끝이 될 겁니다. 은하계와 우주에는 수백만 개의 다른 문명이 존재한다고 믿습니다. 그건 분명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발견이 될 겁니다. 외계의 메시지가 수신될 때까지 우리는 눈과 귀를 활짝 열어두고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말해줄 작은 신호를 기다려야 한다. 그러나 1980년대에 활동했던 UFO 연구원들 중에는 외계 방문객들이 연락을 취했다는 증거가 우리 지구상에 많이 남아있다고 믿는 사람들도 있었다. 단서는 소위 미스터리 서클이라고 불리는 것으로 영국의 팥 한가운데 정교하게 만들어져 있는 거대한 원이었다. 미스터리 서클은 1980년대 초에 시작된 UFO 목격 사건과 관계가 깊습니다. 서클들이 영국에 나타난 지 얼마 안 돼 UFO 열풍이 시작됐죠.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땅에 둥근 마크는 UFO 흔적같이 생겼어. 라고요. 그 이상한 모양들과 상징물들은 1980년경에 영국의 브래튼 월쇼에서 처음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곳 농부들은 그 모양들을 옥수수 서클이라고 불렀고 자연의 변덕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 후 몇 달 몇 년 동안 새로운 서클에 대한 보고 건수가 계속 늘어났다. 옥수수 서클 관련 잡지들이 속속 발간돼서 다른 장소의 밭에서 발견된 아름다운 서클들을 사람들에게 알렸다. 스스로를 곡식주의자들이라고 부르는 연구원들도 이상한 모양들의 비교 분류에 참여해서 공통점을 연구했다. 그렇지만 옥수수 서클이 외계인이 방문했다는 증거일까? 그 미스터리를 풀기 위해서 영국에 있는 상업영화사가 1991년에 웰쇼에 있는 옥수수 밭을 밤에 몰래 감시했다. 영화 제작자들이 놀라운 발견을 한 곳이 바로 이곳이다. 열감지 장비들이 서클 안에서 인간과 비슷한 희미한 우주인 형상이 움직이는 걸 알아냈다. 그 형상들은 진짜 인간이었다. 그들은 더그 바우어와 데이브 촐리라는 영국인들이었다. 더그와 데이브는 수많은 미스터리의 원인이 되었던 복잡한 모양 수십 개를 자신들이 그렸다고 주장했다. 두 사람이 말하는 서클에는 두 사람 이름의 이니처인 D자가 둘 서명돼 있었다. 우리가 1978년에 만든 서클들은 칼로 빵을 자르는 것처럼 옥수수를 잘라서 만든 겁니다. 우리가 그랬어요. 그때부터 그걸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개의 미스터리 서클이 영국 전역에서 계속 나타나고 있을 뿐 아니라 캐나다와 미국에서도 발견되고 있다. 더그와 데이브는 서클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사실이라면 지구 전역을 정신없이 돌아다녀야 했겠죠. 그렇다고 UFO와의 연결고리를 발견했다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비행접시가 미스터리 서클을 만드는 걸 봤다고 하는 사람들도 없고요. 대학 차원에서 연구돼야 할 재미있는 예외가 하나 더 있는데 연구되고 있지 않습니다. 미스터리 서클이 아니더라도 대부분의 UFO 연구원들은 설명이 불가능한 사진들과 목격자들의 증언이 UFO가 진짜로 존재하며 규칙적으로 지구를 방문하고 있다는 걸 증명한다고 믿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UFO에 대한 얘기를 들었지만 실제로 UFO를 본 사람은 극소수뿐이다. UFO가 진짜인지 가짜인지에 대한 의문에 어떻게 판단을 내려야 할까? 그런 결정을 내리려면 배심원처럼 증거물을 판단해서 인류가 당면하고 있는 중요한 문제에 대해 결정을 내려야 한다. UFO가 누군가의 속임수거나 잘못된 관측의 산물일 수도 있다. 그러나 그들이 진짜 존재한다면 어딘가에서 왔을 것이다. 우주는 무한한 가능성을 안고 있다. 우주 어딘가에 생명체가 있다면 인류가 태어나기 오래전부터 존재했을 것이다. 실제로 생명체가 있을지도 모르는 행성을 가진 것을 여겨지는 한 쌍의 항성. 제타 리티큘라이는 나이가 지구보다 10억 년은 더 먹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우리가 깊지 말아야 할 사실은 우리 기술의 역사가 100년 정도밖에 안 됐다는 겁니다. 제타 리티큘라이인들은 우리보다 10억 년 앞섰습니다. 최소한으로 줄여서 그들이 우리보다 100만 년 앞섰다고 생각해보죠. 아니, 더 줄여서 10억 년은 모두 무시하고 만년만 앞섰다고 생각해봅시다. 그들의 기술이 얼마나 앞섰을지 감히 상상도 할 수 없을 겁니다. 앞섰 문명이 실제로 우주공간을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 있는 우주선을 만들었다면 왜 그들이 지구처럼 원시적이고 낙후된 행성을 방문하고 싶어 할까? 그들 자신의 생존과 안전을 염려해서 그런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말에 외계의 방문객들 눈에 세 가지 사인이 보였는데 종족 분쟁에 목숨을 거는 지구라는 원시 행성이 그들 신경에 거슬렸는지도 모릅니다. 로켓과 레이더, 그리고 핵무기가 지구인들이 머지않아서 인근 지역과 문제를 일으킬 소지를 안고 있는 세 가지 사인이었다. 우주에 다른 문명이 존재한다면 아마도 그들은 우리 지구에서 위협이 될 만한 발전이 일어나는지 감시할 필요를 느꼈을 것이다. 서방세계공군기지나 극비핵시설에서 UFO가 굉장히 많이 목격되었습니다. 그들은 무작위적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적어도 초기에는 실험적인 연구가 행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집중적으로 나타난 것처럼 보입니다. 통계학적으로 천문학자들은 우주 어딘가에 생명체가 존재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지능이 있는 생명체라는 점은 이론의 여지가 있지만 인간 같은 생명체가 있을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그들이 지구에 왔는지 여부는 까다로운 문제입니다. 물리적인 증거가 하나도 없으니까요. 우리 손에 비행접시 조각을 갖고 있지도 않고 필합자들은 외계인 우주선에서 수건 한 장도 가지고 온 게 없습니다. 누군가가 지구에 왔었다는 걸 증명할 증거가 하나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UFO 목격 사건에 부족한 물리적인 증거를 믿음직한 목격자들이 보충해 주고 있다. 1948년부터 1969년까지 공군 UFO 조사 보고서에는 1만 2천 건의 목격담이 수록되어 있다. 대부분이 설명이 가능하다. 그러나 700건의 목격자들 증거는 공군이 설명하려고 열심히 노력했지만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았다. 공군은 결과를 틀리게 전하려고 온갖 종류의 속임수를 났었습니다. 겨우 700건만 설명할 수가 없다고 강조했죠. 겨우라고요? 제가 암치료제를 찾고 있고 1만 2천 개의 화학약품을 실험했는데 700개만 효능이 있었다면 치료제가 없다고 할 수 있을까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러나 절대적으로 신빙성 있는 목격자들의 증언도 충분하지 않다. 적어도 UFO에 관한 한 그런 것 같다. UFO 문제에 대해 논할 때면 온통 말뿐입니다. 난 무언가를 봤다. 하늘의 빛을 봤다. 부서진 비행접시를 봤다. 말이 전부입니다. 증거가 없어요. 전혀요. 하지만 비디오와 사진들이 UFO 목격자들의 증언을 강력하게 뒷받침하고 있다. 전문가들이 수많은 사진을 검사해 봤지만 속임수라는 증거를 발견할 수 없었다. 그러나 UFO가 진짜 존재한다는 타당한 의심을 증명할 수 있다면 우리는 새로운 문제에 직면하게 될 뿐이다. UFO 목격담은 우리 지성에 대한 큰 도전입니다. 아니, 우리 겸손에 대한 도전이라고 할 수 있죠. 인류는 자신을 주인으로 생각하고 싶어합니다. UFO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면 인류는 더 이상 주인이 아니게 되죠. 그 때문에 인류는 문화에 상관없이 심적으로는 UFO를 부인하고 싶을 겁니다. 감정적으로 처리할 방법을 모르니까요. 외계인을 지적인 존재로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UFO는 언젠가 F-117기보다 훨씬 더 진보되고 이상하게 보이는 급비전투기로 밝혀질지도 모른다. 아니면 새때나 기상판측용 기구 같은 것으로 증명되어 마녀나 큰 바다 뱀을 믿은 선조들처럼 훗날 웃음거리가 될 수도 있다. 물론 UFO가 겉으로 보이는 것처럼 우리가 모르는 세계에서 온 외계 우주선일 가능성도 있다. 그때까지 UFO에 대한 진실은 보는 사람의 판단에 맡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몇 건의 UFO 목격담이 멕시코시티에서 80km 떨어져 있는 팔화산 포포카테프틀 근처에서 보고됐다. 멕시코 정부는 폭발 상황을 지켜보기 위해서 화산의 카메라를 장착해 놓고 있었다. 1999년 6월, 카메라가 UFO의 사진을 찍었다. 멕시코 비디오 중에는 상공을 맴도는 여러 대의 비행물체를 찍은 것도 있다. 현대 대형이 1952년 7월에 미국에서 촬영된 것과 비슷해 보인다. 그러나 과학적 비교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증거물로 보이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만 아직 분석 과정을 거치지 못했습니다. 비디오가 진짜 UFO를 찍은 건지, 정체가 뭔지, 혹은 속임수는 아닌지, 행성이나 항공기를 찍은 건 아닌지, 알아내려면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UFO 비디오에 대해서는 보다 많은 연구가 필요합니다. 지금은 멕시코 비디오 중에 설명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것들이 몇 개 있지만, 곧 그들이 비행접시라는 걸 질명할 수 있을 겁니다. 뭔지 모른다와 외계의 우주선이야라는 말은 다릅니다. 섣불리 결론을 내리지 않겠습니다. 그럼 안 되죠. 정체를 알 수 없는 그런 존재라 해도 전통적인 설명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멕시코의 UFO 목격담 중에서 이 비디오처럼 큰 반향을 불러일으킨 것은 거의 없다. 이 테이프는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찍은 것으로 역사상 목격자가 가장 많은 UFO 목격 사건일 것이다. 1994년 1월 1일, 멕시코 시티 전체가 움직임을 멈췄습니다. 정말 그랬어요. 차를 타고 가던 사람들도 차를 세우고 하늘을 쳐다봤습니다. 수백만 명이 UFO를 봤어요. TV에도 방송됐고 라디오에서도 방송됐습니다. 멕시코 시티 모든 신문도 그 일을 대소 특별했고요. 굉장한 일이었죠. 그건 멕시코에 비행물체들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사건이었어요. 멕시코인들이 놀란 건 다른 나라 사람들은 아무도 멕시코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몰랐다는 사실입니다. 1991년부터 계속되어온 UFO 목격 열기는 수많은 UFO 비디오 테이프의 등장과 제이미 모산 같은 기자들 때문에 더욱더 유명해졌다. 1991년에 그 문제를 생각했었습니다. 제가 정말 그 일을 원하는지 UFO 같은 시끄러운 문제에 개입하고 싶은지 말입니다. 하지만 진실은 진실입니다. 진실은 추구하면 찾을 수 있습니다. 위험 따위 문제가 아니에요. 하지만 멕시코의 UFO가 오래전부터 존재해온 지질학적 힘의 산물이라고 주장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UFO는 수십 년 동안 지구인들과 숨바꼭질을 해왔다. 21세기의 문이 활짝 열렸는데도 UFO가 어디서 왔는지 그들이 원하는 게 뭔지 증명해낸 사람은 아무도 없다. 동굴벽화나 성서 그리고 르네상스 시대 그림을 있는 그대로 인정한다고 해도 수천 년 동안 확실하게 증명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런데 몇몇 연구원들이 UFO의 존재를 설명할 새로운 이론을 제시했다. 간단하게 말해서 UFO는 우주에서 온 물체가 아니라 우리 지구의 중심부에서 생성된 빛의 스펙트럼이라는 것이다. 지구는 하나의 거대한 실험단지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힘들이 서로 영향을 미치고 있죠. 하지만 우리는 아직까지 지구에 대해서 모르는 게 많습니다. 지구는 빛을 만들어냅니다. 빛의 쇼를 연출하죠. 빛들은 인류보다 오래됐을 겁니다. 빛들도 우리 지구의 일부죠. 자연의 기적 중에는 지진 발광 현상과 구전이 있다. 과학자들은 진동 전후 땅 속에서 분출된 가세가 갑자기 대기 중에서 점화되어 불꽃을 일으킬 때 지진 시에 발광 현상이 일어난다고 믿고 있다. 공 모양의 번개. 구전은 눈에 보일 뿐 아니라 대기와 지표면을 따라 움직일 수도 있는 정전기의 축적물이다. 지구의 반사광이나 플라즈마 혹은 구전이나 다른 자연현상의 특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움직이고 어떤 색깔이고 크기는 어떻게 되죠? 지상에 착륙했던 비행접시는 지름이 3미터에서 9미터는 됩니다. 하지만 플라즈마는 보통 이 정도밖에 안 돼요. 양쪽의 특성을 주의 깊게 살펴보는 게 중요합니다. 서로를 관련시켜 설명하려면 모든 게 일치해야 되니까요. 놀랄 일은 아니지만 멕시코시티 UFO 목격담 열기 역시 똑같은 논쟁에 휘발려왔다. 포포카 테프들 화산 근처에서 이상한 빛들이 여러 개 나타났다. 그리고 이상한 빛들이 목격되기 시작한 그 순간에 오랜 세월 잠들어 있던 화산이 갑자기 활동을 시작했다. 1999년 8월에 멕시코를 탐사 여행하는 동안 폴 두베르는 화산에서 80km 떨어져 있는 고대도시 테우티와칸을 방문하고 두 사건의 연관성을 유추해냈다. 이곳은 구조지질학적인 면에서 보면 아주 활동적이고 불안정합니다. 우리가 알아낸 바로는 지구의 반사광은 구조지질학적인 활동이 왕성한 곳에서 자주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곳이 지구 반사광 발생의 최적지라고 할 수 있죠. 그 점도 멕시코 UFO 열기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요소들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UFO가 진짜 존재하는지, 우주 어딘가에 생명체가 존재하는지에 대한 의문은 지구상에서는 영원히 풀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방법이 아주 없는 건 아니다. 로켓을 쏘아올려 우리 대신 포기하면 되는 것이다. 고대에는 비록 전기의 축복을 받진 못했지만 그 대신에 한 가지 특별한 보상이 있었다. 하늘이 반짝이는 별들로 가득 차 있었던 것이다. 초기 천문학자들은 소수의 전체가 항성의 느리고 규칙적인 자전에 얽매이지 않고 하늘에서 자유롭게 돌아다닌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리스인들은 그들을 반만자라는 뜻으로 행성이라 불렀다. 현대에 들어 인류가 UFO와 외계 문명에 대해서 의문을 품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의 관심을 한몸에 모은 행성이 바로 화성이었다. 정말 비행접시가 존재한다면 붉은 행성 화성에서 왔을 거라고 사람들은 생각했다. 그런 생각의 바탕이 된 것이 1877년에 천문학자 지오반리 씨아파릴리의 관측이었다. 그는 화성의 극지방 만년설과 연결된 카날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카날리란 이탈리아어로 수로라는 뜻이다. 그런데 그것들이 자연수로가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로월이라는 미국 천문학자는 그 수로들이 외계 문명에 의해서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수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화성을 광범위하게 연구해서 그런 구조물을 만든 화성의 문명에 대해 책도 여러 권 썼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화성인들과 교신하는 법에 대해 생각하게 됐습니다. 화성인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사람들의 믿음은 1938년 10월 라디오 앞에 모여 앉은 3200만 지구인을 엄청난 공포로 몰아넣었다. 수백만 명이 HG 웰스의 라디오 드라마를 진짜라고 믿었다. 화성인의 공격을 다룬 드라마 세계의 전쟁은 전세계로 공포로 몰아넣었다. 드라마 연출자 오슨 웰즈는 자기 작품이 어떤 결과를 낳을지 예상하지 못했다. 사람들이 화성 이야기에 매료되어 있는 동안 로버트 고다드라는 미국 화학자는 화성으로 가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었다. 고다드는 지상으로부터 높은 대기권으로 로켓을 쏘아올리는 독창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생각은 미국 과학자들 사이에서는 말도 안 되는 얘기로 무시당했죠. 그런데 독일에 그의 팬들이 있었습니다. 워너폰 브라운 같은 사람이 그의 연구사를 읽고 독일에서 그의 디자인을 연구해 개발하려는 계획을 세웠죠. 그게 바로 2차 대전 동안 미국과 소련 우주계획의 조상이라 할 수 있는 브이트 로켓 개발로 이어졌던 겁니다. 그러나 UFO를 연구해온 사람들은 그 같은 자연현상으로는 소수의 UFO 목격 사건만 설명할 수 있을 뿐이라고 말한다. 오래전부터 보고되어온 수십만 건의 UFO 목격 사건의 종류를 살펴보면 그 중에는 물론 합당한 조건과 합당한 장소, 합당한 시간에 들어맞아 설명이 가능한 사건들도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목격 사건의 대부분은 그런 조건에 맞지 않아요. 논쟁이 계속되고는 가운데 다른 종류의 자연현상이 UFO로 오인되고 있다는 말이 나왔다. 지구의 반사광이라 불리는 현상이다. 지구의 반사광은 특성 면에서 좀 다릅니다. 지진 발광 현상과 구전보다는 오래 지속되죠. 그리고 계곡이나 산 같은 특정한 지역에서 자주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서 중국의 오타샨산과 오마이산에는 지구의 반사광이 일어나기 때문에 세워진 절들도 있습니다. 그 절들을 지은 사람들은 반사광을 불법의 발현이라고 생각했었죠. 하지만 그 반사광은 그 지역에서 수백 년 동안이나 목격되어 온 겁니다. 그렇지만 지구의 반사광이 어떻게 생성되는지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여러 이론을 실험해 봤는데 가장 강력한 주장 중 하나는 판을 이루어 움직이고 있는 지각의 표층 때문이라는 겁니다. 지진 자체는 아니더라도 지진 때문일 수도 있죠. 지각의 표층 때문에 힘의 장이 생성되고 그 때문에 우리가 아직은 잘 이해를 못하고 있지만 플라즈마가 만들어지는 거죠. 자연현상 지지자들은 전리기체인 플라즈마가 그동안 널리 알려진 UFO 목격당 대부분을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해를 들어보죠. 캐스케이드 산맥을 날았던 케네스 아놀드의 경우를 생각해보면 그는 발광체 9개를 봤습니다. 당시 캐스케이드 산맥은 구조지질학적으로 불안정한 곳이었습니다. 당시 기록을 보면 최대 규모의 지진이 일어났다고 적혀 있어요. 1949년 4월 4일 워싱턴조 시애틀에 큰 지진이 일어났다. 하지만 그 지진은 케네스 아놀드가 비행체를 본 지 18달 후에 일어났다. 두 사건의 관련이 있을까? 그럴 듯하네요. 지진 때문에 발광현상이 일어났다고요? 네. 사람들은 비행접시 주위에서 발광현상을 목격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둘은 인과관계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지구의 반사광 이론에 의하면 대규모의 플라즈마가 UFO와 비슷하게 보이는 것도 사실이다. 플라즈마에 대해 재미있는 사실은 밤에 빛을 발한다는 겁니다. 밤하늘에서 빛이 나죠. 그런데 낮에는 그냥 빛을 반사해서 금속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빛을 반사하고 금속처럼 보인다고 해서 플라즈마와 UFO를 동일시할 수 있을까? 모든 걸 자연현상이라고 한다면 그 특별한 능력은 다 뭐죠? 하늘을 맴돌고 급강화했다가 다음 순간 급상승해서 지하에서 사라집니다. 그런 건 우리가 모르는 기술입니다. 절대로 자연현상이 아니에요. 우리가 모르는 아주 이상한 물체입니다. 지구의 반사광 플라즈마 같은 자연현상들이 UFO로 오인받기 위해서는 아주 특별한 능력을 보였어야 했을 것이다. 1980년에 벤트워터 수분군 기지에서 일어난 목격사건이나 1967년에 캐나다 어촌 세강 사건이 좋은 예다. 플라즈마도 물 위에 착륙할 수 있고 물 속에서 목격된 적도 있습니다. 처음부터 땅 속에 있었던 것처럼 땅에서 솟아오르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어떤 건 땅 위에 있고 어떤 건 언덕 너머로 사라졌다가 다시 나타나서 땅으로 내려오기도 합니다. 자연현상 지지자들에 의하면 지구의 반사광이 UFO로 설명하는 최고이자 유일한 방법이다. 우리가 지구의 반사광과 그에 관련된 현상에 대해 전부 다 안다면 양자 물리학이나 그리고 플라즈마 물리학은 비약적인 발전을 할 겁니다. 아마도 단숨에 10년 정도는 쉽게 건너뛸 수 있을 거예요. UFO 연구원들은 자신들이 본 것을 플라즈마나 지구의 반사광이라 설명하기는 역부족이라고 말한다. 1975년 미국의 바이킹 우주선이 발사되면서 화성 탐사라는 인류의 오랜 꿈이 드디어 실현됐다. 그리고 착륙선이라 알려진 차량이 1976년 7월 20일에 화성 표면에 착륙했다. 바이킹호는 화성 표면에도 지구의 달 표면처럼 운석 부덩이가 많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아주 오래전에 화성에도 생명체가 존재했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증거도 발견됐다. 개인적으로는 화성에도 초기엔 상당량의 대기가 있었고 표면에는 물도 있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 물이 우리가 보는 강의 수로와 계곡을 이뤘겠죠. 모두 굉장히 오래됐지만요. 아마 30억 년 이상은 됐을 겁니다. 그래서 화성의 고대의 기후 상황이 생명체의 진화 측면에서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러니까 화성의 생명체가 존재했었다는 걸 이성적인 차원에서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과거에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었다면 앞으로도 가능하다는 걸 받아들일 필요가 있죠. 화성 생명체에 대한 논쟁은 1976년 7월 25일에 바이킹호가 이 사진을 보내 오면서 다시 한 번 뜨거워졌다. 거대한 유적처럼 보이는데 그 모양이 마치 인간의 얼굴을 보는 것 같다. 이 영상은 화성 위의 얼굴로 알려졌다. 미항공 우주국은 그 얼굴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때문에 지금도 바이킹 프로젝트에 판회했던 사람들은 화성 문명의 발굴을 은폐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어느 정도의 가능성만 있었다면 분명히 세상이 공개했을 겁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사진 이상의 것만 있었다면 말이에요. 그럼 우리도 유명해졌겠죠. 우리도 고대의 화성 문명의 증거를 찾았다고 알리고 싶었습니다. 누구나 그럴 거예요. 사실 뭔가 발견하긴 했었죠. 대원들이 착륙선 근처 표면에서 표석 하나를 보고 있었는데 표석에 우리 대원 이름 이닉셜이 써있는 것 같았어요. 표석은 착륙선에서 3미터쯤 떨어져 있었죠. 미항공 우주국은 최근 10년 내에 화성 궤도를 도는 동시에 표면에도 착륙할 기기를 만들고 있다. 2018년에는 화성에 우주 비행사들을 보내기 위해서다. 하지만 최근에 발견 덕분에 과학자들은 지구에서도 화성 연구를 할 수 있게 됐다. 1980년대와 90년대 동안 미항공 우주국은 남극 대륙에서 10여 개의 운석을 채취한 후 그들이 화성에서 날아온 작은 조각이라는 놀라운 발표를 했다. 물론 이상하실 겁니다. 어떻게 지구에서 발견된 돌이 화성에서 온 것일까요? 이유는 이렇습니다. 우린 바이킹호의 착륙선을 이용해서 화성 대기의 화학적 성분을 실제로 측정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돌들을 분석한 결과 화성 대기의 화학적 성분이 들어있었습니다. 지구의 대기가 아니라 화성의 대기가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화성에서 왔다는 걸 알게 된 겁니다. 과학자들은 그 돌들이 1600만 년 전 소행성이 화성 표면에 충돌했을 때 화성에서 떨어져 나온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 운석들이 지구로 날아와 만 3천 년 후에 지구에 떨어졌다는 것이다. 다른 세계에서 날아온 돌들을 모아서 분석한 후 연구원들은 몇 가지 놀라운 사실을 발표했다. 그 돌 중 하나가 몇몇 과학자들이 화성 미생물의 증거가 들어있다고 주장했던 화성 운석이었습니다. 그 주장에 대해서는 과학자들 사이에서도 말이 많았어요. 요즘은 회의적인 쪽으로 의견이 흐르고 있는 것 같지만요. 돌을 연구한 대부분의 과학자들은 현미경을 통해서 봤던 것이 생명체가 아니라 비생물학적 과정에 의해서 생성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아직도 소수의 과학자들은 화학적, 구조학적 면에서 볼 때 그들이 미생물일지도 모른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 가능성은 열려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운석들의 생물학적 물질들이 포함되어 있느냐가 아니라 사람들이 화성에 무슨 일이 일어났을 수도 있다는 걸 받아들이게 만들고 연구의 여지를 남겨놓았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목성이 얼어붙은 위성 유로파에도 생명체가 살았을지도 모른다. 1996년 갈릴레오 호가 보려온 영상을 보면 유로파에 지구의 바다를 모두 합친 것보다 더 많은 물이 있는 바다가 있다는 걸 알 수 있다. 과학자들은 물이 있으면 생명도 있다고 생각한다. 바다 속에서 화산 활동이 있었을 수도 있고 그 화산 활동으로 물이 없어지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게 사실이라면 지구에서 일어나는 여러 종류의 생물학적 시스템과 비슷한 일들을 생각해 볼 수도 있죠. U.F.O 우리가 정말 외계인과 만나게 된다면 어떤 경로로 이루어질까? 외계인들이 멕시코시티 하늘에 나타난 비행물차 같은 걸 타고 지구에 도착할까? 우리가 우주 한구석에서 보내온 희미한 신호를 포착하게 될까? 아니면 우리가 너무 늦게 움직여서 고대 외계 문명의 자네만 발견하게 될까? 오늘 이 시간엔 외계와의 만남에 대해 알아보자. 지구와 1억 4,959만 킬로미터나 떨어져 있지만 태양은 지구 생명체의 에너지원이다. 태양열이 없었다면 지구는 텅 빈 우주 공간을 조용히 떠다니는 생명 없는 바윗덩어리에 불과했을 것이다. 고대인들은 태양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었다. 일식 동안 하늘이 갑자기 어두워지면 세상의 종말이라 생각했을지도 모른다. 일식이 아주 좋은 예입니다. 그걸 보면 고대인들이 뜻밖의 천문현상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알 수가 있죠. 고대인들은 일식이 뭔지도 몰랐습니다. 달이 태양 앞을 가리는 거라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태양이 사악한 신에게 잡아먹힌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식이 일어나면 두려움에 떨었죠. 과학의 발달로 미신도 많이 사라졌다. 1540년, 폴란드 천문학자 니콜라스 코페르니쿠스가 혁신적인 이론을 내놓았다. 지구가 아니라 태양이 태양계의 중심이라는 이론이었다. 1600년대 초, 갈릴레인은 새로운 과학의 기적, 망원경을 개발해서 코페르니쿠스의 이론이 사실이었음을 입증했다. 지금은 태양과 달, 그리고 지구에 대해 많은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에 일식은 공포의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흥미거리로 변했다. 1991년 7월 11일, 맥시오시티 시민들이 거리로 몰려나온 이유도 20세기의 가장 긴 일식을 보기 위해서였다. 시민들이 망원경과 비디오카메라까지 동원해서 하늘을 쳐다보고 있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오후 1시 25분이 되자 하늘이 어두워지고 기온도 뚝 떨어졌다. 그런데도 멕시코시티 하늘의 이상한 물체는 여전히 떠 있었다. 시사 프로그램의 프로듀서였던 하이미 모사는 방송에 쓸 UFO 비디오를 찍었다. UFO들은 같은 시간에 세 군데 도시에서 비디오에 찍혔다. 테이프들은 곧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비평가들은 카메라에 찍힌 UFO가 개기일식 동안에 보이는 금성같은 행성에 지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1991년 7월 말에 모사는 방송에 나와 더 많은 UFO 비디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의 시청자들은 러스 비엘란테스 델 시에로, 즉 하늘 관측자들이란 모임을 결성했다. 멕시코 전역에 수십 개의 관측자 그룹이 생겼습니다. 덕분에 우린 멕시코 하늘을 아주 효율적으로 관측할 수 있었죠. 멕시코였으면 적어도 8천에서 만 개 정도의 비디오 테이픽이 모였습니다. 사상 최고였죠. 물론 전부 다 UFO는 아니었습니다. 기상 관측용 기구도 있었죠. 비행기도 있었고요. 하지만 대다수가 아마 10에서 15% 정도가 진짜로 신비한 비행 물체였습니다. 설명하기 힘든 물체였습니다. 이 비디오에 찍힐 물체는 상공을 맴돌고 뒤로도 움직인다. 세나 항공기 혹은 기상 관측용 기구가 일반적으로 보여지는 움직임과는 다르다. 1993년 9월 16일 멕시코 독립기념일 헬리콥터 편대가 비행하는 것처럼 보이는 반짝이는 은빛 물체들이 멕시코 수도 상공의 편대를 이루고 나타났다.